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장모가 시발한 장 피해준 일 없다는 장모가 지력을 사진받았어도 내로운 사과 한마디 안했습니다. 윤석열은 숨소리도 거짓말이라는 그런 소리겠죠. 이 년에 있는 거짓말 윤석열 이대로 가서 대한민국이 언제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을 바로 빨리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전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윤석열이가 어디가 대통령감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윤석열의 저 긴경이 과거위원 명시기가 지금 대한민국 권력선이 일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은 기회의원한테 조정받는 허수함이란 말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만약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이게 거짓말이면 김경일아 윤석열이 저를 고발해야죠. 고발 못해. 주가조작권 비무원지라 해도 지금 누가 고발했는데 주사를 못해. 왜? 김경일은 명령한 동시모토스 주가조작권이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조정입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하면 대한민국은 진례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윤석열 투지에 함께 힘을 와주십시오. 특히 윤석열을 존재하신 분들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윤석열 투지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투지하라. 김경일을 구속하라. 윤석열이 분명히 고백했죠. 윤석열은 개국이라고. 윤석열이 대선 때 개국이라는 양국을 죽여서 받았다고. 지속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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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의 윤석열을 제국이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주 먼저 진료도 제 세부지가 그랬죠. 제국인에서는 윤석열을 구해라. 윤석열을 구진하라. 윤석열을 구진하라. 윤석열 경제에 동화운천상을 항상 구진하라. зем일에 동화운천을 구진하라. 자 밝힐. 보다環境에 동화로eff먼지 중에는 고맙습니다. 불어내려야죠. 윤석열은 퇴진하라. 중성진을 구속하라. 분성진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지금분들은 반성하라. 윤석열은 지금분들이 윤석열이 끌어내라. 윤석열은 지금분들은 저희자리 형분들은 반성하고 회귀하고 통장 간대요. 네, 여자라고 하고 가겠습니다. 퇴진하라 자막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나라고 자빠졌네 두 분자 하니 기가 차네 도자하니 결번실해 시나라고 자빠졌네 시나라고 자빠졌네 두 분자 하니 기가 차네 도자하니 결번실해 시나라고 자빠졌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신백은족,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